어쩌면 정치인들은 정말 출마를 한다는 건 국민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최근에 여러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슬슬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달력입니다. 달력. 온라인에서 뜨거운 설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최지영 기자 달력이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것 때문이죠. 얼마나 하길래? 지난 2023년에도 똑같이 달력을 2종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2종 세트가 23,04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달력 세트를 4종으로 늘리면서 가격이 6만 4,8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을 했거든요. 달력이 6만 원이 넘어요. 웬만한 탁상 시계보다 훨씬 더 비싸네. 이 4종 세트에 들어가는 게 벽거리 달력이 있고 탁상이 있고 인력 그리고 또 평산책방 친구들 소형 탁상 달력. 그러니까 조금 더 탁상 달력인데 작은 버전. 이렇게 해서 4가지 세트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이트에서는 또 특별 사은품이라고 해서 문재인 커피 드립백 세트, 이 한정판 세트 구성까지 하면서 다소 이게 너무 영리적으로 지금 취하는 것 아니냐. 달력 쌓으면 커피도 줘요? 네. 그 커피를 한정판 세트 구성에 포함을 시킨다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크게 뛴 걸로는 보이는데 이게 지금 5만 원이 넘잖아요. 달력 4개에 5만 원이 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달력 나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렸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여러 종으로 달력을 구성을 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거로 보이는데 여러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그럴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캘린더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어떤 봉사 차원에서 정말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고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 이건 완전히 장사네. 6만 원이 넘어요. 장사네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은행에서 달력 주면 서로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저도 잘 안 받거든요. 달력이라는 게. 물론 의미가 있는 건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죠. 최지원 기자 혹시 커피에 커피 드립백 커피도 준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로스팅을 직접 하는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요. 문재인 티, 문재인 커피 이게 왜 청와대에서 내는 음료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재임 시절에도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까지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문재인 커피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떤 커피를 즐겨 먹는지 대통령은 평소에 또 커피도 즐겨해서 참모들이랑도 아침 시간에 주로 커피를 많이 마셨다는 일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즐겨 마시는 커피 이런 좀 이니셔티브를 부여해서 지금 판매에 한정판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 만족하면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는 있다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지요. 비싸다 싸다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